안녕하세요 셀프 통테이블 예쁘지?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저희가 청주에 가고 있는데요 청주에 울리당길이라고 굉장히 데이트하기 좋은 곳이 있다고 해서 오늘 저희도 데이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울리당길에 가면 예쁜 카페랑 맛집도 많고 다양한 체험도 할 수 있다고 해서 제가 가보고 싶은 곳을 골라서 리스트업을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오늘 데이트는 어떨 것 같습니까? 나 지금 너무 기대돼 지금 엑셀에 힘주고 있어 진짜? 빨리 갔으면 좋겠다 오늘도 안전운전 부탁드립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럼 오늘 저희와 청주 울리당길 데이트 같이 가보실까요? 고고고 여러분 저희 울리당길 도착했는데요 그냥 얼핏 보면 일반 골목 같거든요 근데 걷다보면 되게 특색있는 상점들이 많이 모여있는 것 같아요 우와 분위기가 되게 아기자기하다 분위기 너무 예쁘다 오늘 저희가 점심 먹을 곳은 이곳입니다 여기 이름 보니까 어머님과 따님이 함께 운영하시는 식당인 것 같아요 저 메뉴를 보니까 이 소불고기 정식하고 이 고추장 불고기 정식은 겨울 메뉴래요 이게 눈이 내리면 판매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나는 반반 카레 먹을래? 오빠는? 나는 소고기 카레 맛있겠다 그것도 맛있겠다 그것도 우와 감사합니다 진짜 맛있겠다 소고기 진짜 듬뿍 올려져 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반반 카레 예쁘다 셀프 턴테이블 진짜 맛있다 밥을 여기 카레에다가 좀 이렇게 해서 오! 안에 고기랑 건더기도 이렇게 들어있어요 자 음! 오! 크림 카레 되게 되게 독특하다 근데 진짜 맛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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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이 카레 카레 진짜 맛있어요 와 이게 반반으로 먹을 수 있어서 좋다 음! 김치 올려갖고 김치 올려갖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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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 밥이요? 너무 맛있어 약간 정성이 듬뿍 들어간 카레 있잖아 음 그런 맛이야 와 오빠 맛있겠다 오빠 것도 고기 남자는 고기지 그 카레를 듬뿍 먹어야 돼 진짜 맛있어 이렇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진짜 맛있지? 카레 기본적으로 고기도 들어가 있고 야채도 들어있는데 오빠 거는 고기가 더 올라가 있으니까 더 맛있겠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근데 여기가 사세를 좋아하시는 어머님이랑 음 이렇게 운영하시는 맛이에요 아까 뒤에 책방도 있어? 뒤에 책방도 있어? 어? 여기도 책이 많더라고 왠지 어머님 취향이신 것 같아 음 메뉴판에 보면 느림을 즐기는 곳이라고 돼 있었거든 저희는 언제나처럼 빠르게 접시를 비웠거든 이 맛을 느리게 먹을 수가 없었어 진짜 맛있었어 설거지 하실 때 좀 덜 힘드시라고 일부러 대가 너 아니 마음 같아서는 한 그릇을 더 먹고 싶었는데 저희가 오늘도 먹을 게 또 있기 때문에 아쉽지만 다음에 또 와서 먹으려고요 커피 마시러 가자 아 여기 한번 내가 가보고 싶은 데 있었거든 거기 한번 갔다가 카페 가자 그래 자 점심 먹고 제가 가보고 싶었던 이 문구점을 가볼 겁니다 여기 되게 느낌 있지 않나요? 여기야? 어 여기야 여기 되게 분위기 있지 나 이런 문구점은 처음 봤는데? 그치 그치 나 이거 검색해보다가 여기 와보고 싶었거든 어 사용해볼 수 있나 보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낙서를 하셨군 조민이 바보? 이런 하지만 하트 이제 2024년 다이어리도 있다 나 마음에 드는 걸 발견했어 뭔데? 이건데 되게 부드럽게 좀 글씨가 쓰여 좀 되게 부드럽게 잘 쓰여 이거 올해 크리스마스 선물로 내가 하나 사볼게 아니야 아니야 이건 내가 그냥 살라고 나 이런 거 좋아하는데 자문자답 다이어리라고 약간 이렇게 열어보면 이렇게 문제가 있잖아 여기다 내가 쓰는 거야 나의 생각을 봐봐 랜덤으로 하루에 하나씩 탁 걸린 거야 나는 뭐 뭐 하고 싶다 식사하고 싶다 저희는 이제 되게 예쁜 카페를 갈 거예요 SNS에서 제가 여기를 봤는데 진짜 가보고 싶었거든요 그곳을 갑니다 귀여워 여기다 여기다 단풍 아직도 단풍이 있어요 그리고 여긴 따뜻해서 그런가 그러게 되게 예쁘다 여기 거리 자체가 되게 예쁜 것 같아 느낌 있게 이렇게 예쁜 거리를 구경하면서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군요 분위기 되게 좋다 귀여워 이게 뭐야? 이게 푸냥이라고 고양이 푸딩 저걸 먹는다고? 진짜 유명해 이거 귀여워서 못 먹겠는데? 귀여워서 못 먹겠는데? 그럼 저 먹을 거잖아 어 이번엔 밀크 푸냥이고 말차 푸냥이요 오! 흔들려 와사비 푸냥이 아니야? 아니야 말차 나도 이렇게 흔들 거야 에로사라를 두꺼운 빨대로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예쁘다 푸딩 고양이 진짜 귀엽죠 푸냥이? 어 푸냥이 안녕하세요 앞뒤로 인사해야지 이렇게 안녕하세요 진짜 귀엽지? 여기가 고양이 푸딩 원조래요 예뻐 원조에 오다니 기분이 좋아요 고양이 푸딩 가차 없네 되게 부드러워요 먹었는지 이렇게 계속 움직이는 거 좀 약간 부상해졌다 빨리 먹어야 될 것 같아 맛있어? 메론초다 귀여워 귀여워 왜 또? 뭔가 이런 되게 귀엽고 아기자기한 카페 데이트는 오랜만이라 그런지 떨리나 봐 이게 쉽지가 않네 먹는 게 음 꺄 여기가 Elg turmeric ρεί 나리 향기 예쁘다 편의점 약간 아 그렇게 언급 부품 식당 치스마 먹어야 다 손 엑 킬 예쁘기도 한데 맛도 있네. 되게 준비하다. 응, 그치? 근데 이 데이트 코스가 되게 아기자기한 게 이제 막 사귀기 시작한 연인들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그런 거래야. 아니 그럼 우리처럼 오래된 사이에도 오면 기분 전환되잖아. 그렇게는 하지. 이거 먹고 그다음 스케줄은 뭐야? 그 다음에 내가 예약을 하는 곳이 있는데 내가 이 컵을 되게 좋아하잖아. 어, 나도 좋아하지. 우리 둘 다. 근데 우리가 직접 만들려고 할 거야. 컵을 만들어? 우리만의 컵. 우리만의 하나뿐인, 이 세상에서 하나뿐인 컵을 만들어가야 돼. 진짜 데이트 코스 많네. 오, 이쪽도 아기자기한 상점들이 많이 있네옹. 카페다. 엄청 고민이 되는데 저는 이 컵으로 만들어보고 싶어요. 뒤에다가는 원하시는 모양을 그린 다음에 자를 수가 있어요. 아아. 색깔을 바닥 밑에 넣고 싶다 하시면 같이 이렇게 잡고 잘라주시면 돼요. 나 지금 뭐 찾고 있는 게 있어. 혹시 미담이가 있으면 넣고 싶어. 어, 저 미담이 비슷한 애가 있는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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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어디? 어, 아니구나. 아니, 아니, 아니. 강아님 키우시는 거 있으세요? 네. 비글인데. 아, 진짜요? 걔는 그려야 되겠다, 사진을 보고. 그려야 되겠어. 미담이가 말할 수 있는 강아지였다면 이 그림을 보고 화가 났겠지. 아, 이거 요배잖아, 요배 이건. 너무 다르잖아. 아, 헐 귀 찔려. 괜찮을 것 같아. 원래는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네네. 그린들은 이렇게 살짝 분리해서 얘를 원하시는 대답 없이. 이렇게. 아, 그리고 물기 있을 때 이렇게 이동해 두시면 돼요. 화려한 컬러를 넣고 싶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이게 오빠, 그리고 저, 미담이, 그리고 미담이가 꽃밭에서 지금 있는 거. 그리고 미담이 발자국, 그리고 안에는 돼지. 돼지는 누구야? 어, 이건 그냥 한 거야, 귀여워서. 이건 그냥 귀여워서 한 거야. 너무 저희만의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이색 데이트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3주 후에 만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와. 아니, 여기 뭐 하는 데인지 좀 궁금한데? 그러니까 나는 고양이 이런 용품들을 판매하는 곳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 그 고양이 디자인을 이렇게 생활용품 있잖아. 그런 걸 판매하는 곳인 것 같다, 보니까. 어, 고양이 진짜 귀엽다, 이렇게. 엽서들. 너무 예쁘지?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편지를 보낼 수 있는데 느린 편지? 저기 이제 파란 무채통이 2026년까지 지금 있대. 이건가 보다. 그걸 쓰면 되는 거야? 근데 엽서를 여기서 고르는 거네. 진짜 너무 귀엽다. 오빠 골라봐, 이번에. 내가 고르라고? 응. 귀여운 게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나도 보고 있어. 고르기가 어려운데?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의 엽서를 발견했어. 내가 좋아하는 디자인이야. 이걸로 하자. 왠지 딱 좋아할 것 같다. 제일 귀여운 걸로 골랐어. 여기서 글을 쓸까? 응. 우와. 진짜 인민션에 들어온 것 같은데. 그치 그치. 약간 내가 주인공이 된 그런 느낌? 저 하늘에 엽서 달린 것도 되게 예쁘다. 내용이 아주 궁금합니다. 2년 후에 도착하게 해줘. 응. 편지는 다 썼습니다. 내용 궁금하다. 길게 썼네? 응. 그래서 얘를 녹여서 다 녹았어요. 빠르게 눌러. 나 드라마에서 가끔 저거 보면 해보고 싶다는 생각 많이 했는데. 그니까. 영화. 보면 이렇게 탁 하잖아. 특히 그 왕들 편집어내때. 너무 재밌다. 오우. 신기하다 그치? 그치? 응. 2년 후에 봅시다. 이거 진짜 귀여워. 볼펜이야? 형광펜? 이거? 이것도 귀엽다. 볼펜 같은데? 연말이 다가오니까. 이게 사놓고 선물을 좀 주고 싶어요. 이번에 갈 곳은 이곳입니다. 오우. 너무 예쁜데요? 이게 뭣이에요? 네. 우와. 제가 생활한복에 되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네. 집에서 그냥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걸 좀 입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꼭 와보고 싶었어요. 옷도 다양하고 이런 가방도 있네요. 이게 다 하나하나 술을 둔 거예요 여기다가. 그래서 다 자른 거예요. 얘는 다 야생어예요. 오우. 어때? 어울려 어울려 어울려. 어우 신발도 예쁘네. 예쁘지? 나 근데 진짜 생활한복 진짜 좋아하거든. 포인트. 어우 사모님 같다. 사모님. 근데 진짜 예쁜 거 같아. 오우. 두번째. 어때요? 예쁘지? 응. 잘 어울린다 되게. 그치? 쭈욱. 진짜 예쁘다. 가나. 문 열고 뛰어. 아 진짜 근데 진짜 예뻐. 너무 예쁘니까 이렇게. 오 마스크? 마스크도 되게 예쁜 거 같아서. 이거랑. 이거 핑크. 이렇게. 괜찮은 거 같아. 응. 이거는 어머님 선물로 좀 골라봤어요. 딱 어머님 스타일이시거든요. 크로스백으로 이렇게 메셔도 좋고. 옆으로 이렇게 그치? 아예 길게 선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좋아하시겠다. 자 샀습니다. 쇼핑을 좀 많이 했어요. 선물을 하고 싶어서 이것저것 샀거든요. 이제 연말이잖아요. 그래서. 나눠서 좀 선물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오. 밤 되니까 또 분위기가 확 달라지고 있어요. 오빠 여기 보여? 봄. 가을. 겨울. 다 있어. 분위기가 확 달라진다. 낮하고. 그치? 오. 밤 분위기도 너무 좋은데? 계절이 표현되는 건가 봐. 우리 점심 먹었던 곳이다. 밤 되니까 여기도 느낌이 다르다. 그치? 저희는 이제 저녁 먹으러 왔습니다. 야 분위기 좋다. 안녕하세요. 데이트에 마무리로 저녁 먹기에 최적의 장소인데? 분위기 진짜 짱. 아니 여기 오빠 이거는 지금 예약을 했고. 그리고. 달팽이 요리 한번 먹어볼까? 에스카르곤? 프랑스 요리 전문점이니까 이거 먹어봐야지. 그거랑. 골뱅이하고 어떻게 다른지. 그러게. 이거 먹어보자. 라자냐 라비올리. 오케이. 뭔가 부끄러워. 부끄부끄? 그리고 예약하면 요렇게 좀 준비를 해주시더라고요. 뭔가 대접받는 그런 느낌? 들어서 좋아요. 이게 트러플 오일? 트러플 크림? 이렇게 이렇게 발라서. 아이고 잘 먹는다. 트러플 향 진짜 달라. 그래? 되게 맛있어. 나는 오늘 울리당길 이렇게 돌아보면서 좋았던 점이 있어. 뭐? 보통은 데이트 코스를 짜면. 체험하는 데 따로. 그게 식당 따로. 카페 따로. 아아 맞아 맞아. 이동하는 게 좀 힘들거든? 많이 걸어야 돼. 응. 근데 울리당길은 좀 한 곳에 모여있어가지고. 밥 먹고 또 예쁜 카페도 갈 수 있고. 체험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저녁도 먹을 수 있고. 그러네. 동선이 좋네. 어. 고생하셨습니다. 고생커녕 지금 즐기고 있는데. 그니까 편하고 젓골 먹으면 어떡하지? 으흠. 이건 뭐. command. 오늘 데이트 즐거웠어. 나름. 맛있는데? 맛있다. 맛있다. 별로 적도 뽑으라고 하지 않았나? 처음 먹어봐요. 오우. 오! ship. 오. 골뱅이랑 비슷해? 응, 식감은. 되게 맛있다. 엄청 부드러워. 질길 줄 알았거든. 어? 쏙 빠지네? 어. 이게 그냥 쏙 빠져요. 이렇게. 쏙 빠져요. 여기 맛집이 많다고 했잖아. 가보고 싶은 식당들이 진짜 많았거든. 다음이 오면 또 다른 것도 가보자. 잘 좀 담아갔나 봐. 이 밑에 있는 소스는 각종 허브 갈아서 삶이 있게 만들어 볼게요. 감자랑 문어랑 초리조랑 같이 만들어 볼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음식을 또 서비스로 주셨네. 그니까. 이거 좀 궁금했던 음식이었잖아. 사실 시킬까 말까 고민하다가 라비올림 시켰는데. 맛있겠다. 문어랑 감자랑 이렇게 같이 먹는 것 같아. 맛있겠다. 아이고. 아이고. 아니 오빠. 진짜 오빠 아니야 이거. 진짜 오빠 아니야. 먹어봐. 와.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감자랑. 민어랑 소스랑.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아 근데 포크에 찍히는 느낌부터가. 연을 보인다. 아니 민어 같지가 않아. 엄청 부드러워. 진짜 맛있지. 되게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여기 예약한 오빠의 센스에 대한 칭찬은 없나? 한 마디도? 오빠 최고. 빠르게 드릴게요. 아. 드시는 소스 또치 있을테니까. 천천히 주셔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그겁니다. 비프 웰링턴. 소문으로만 들어봤지. 그니까. 직접 본 건 처음이네. 그니까, 그니까. 이렇게 먹는 건가요? 그냥? 고기 진짜 부드러워. 달리 먹는 방법이 있을까? 고기 부드러운 것 봐. 열심히 뭔가 번지겠어. 그분이 엄청 살이 없어서 집에다가 몇 개 넣어둬. 고기 부드러워. 대박. 이거를 딱 꽂아가지고. 소스 딱 해서. 헐. 나도 먹어봐야겠다 빨리. 고기 부드러워. 아니 근데 입에서 녹아서 사라져. 아 그래? 응. 진짜 맛있어. 처음 먹어봐. 응. 간이 못 본 적 없어. 응. 우와. 이 소스 트러플 소스인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트러플 향이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래? 내가 둔한 것? 근데 근데 소스도 맛있고. 소스도 맛있고. 와. 진짜 이거는. 왜 예약해야 되는지 알 것 같아. 네. 아이고. 으깨지는 것 봐. 고기가 어느 부일까? 되게 연하다. 그치. 안심. 안심같이 나도. 근데 안심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 진짜 뭐 비법이 있으신 것 같은데. 너무 뜨거워. 입에 들어오는 순간 녹아 그냥. 헐. 진짜 아껴먹고 싶은 맛이다. 아껴먹자. 이거는 추가 주문도 못 되게 예약해야 되는 거야. 아껴먹자. 분위기를 즐기면서 먹어야 되는 음식이야 이거. 그치. SNS. 그 사진 명소야. 이렇게 먹으면 맛있다고? 이렇게 한 알에 닭? 보통 파스타 소스에 다진 고기라든지 야채라든지 해서 면하고 이렇게 먹는 거잖아. 이 안에 그런 야채랑 다진 고기가 다 들어있는 거야. 만두 파스타네? 약간 그런 거 같아. 그래서 입에 넣으면 그냥 그 맛이 다 느껴져. 오늘 아침부터 이렇게 밤까지 운니당길에서 우리가 한번 돌아다녔잖아, 데이트하면서. 어떤 거 같아요? 가은이도 말했듯이 본성이 일단 되게 효율적이고 그리고 즐길 거리가 웅큼 많아. 어, 그치. 카페도 가볼 만한 데가 되게 많은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가본 거야. 그니까. 예쁜 카페도 많고 맛집도 많고 나는 그 체험할 수 있는 그 운방이 많다는 게 되게 좋더라. 운방이 지나가면서 궁금한데 대여섯 분이 되나? 응. 그 다양하게. 겹치는 거 없이. 오늘 즐거웠어? 나도 너무. 아직 안 끝났어. 응. 아침이니까 가볍게 브런치를 좀 먹으려고 지금 왔습니다. 오늘 브런치를 먹을 곳은 이곳인데요. 와, 분위기 너무 예쁘다. 안녕하세요. 분위기 되게 아늑한 느낌인데? 너무 예쁜데? 진짜 분위기 좋다. 여기도 있네. 동화 속으로 들어간 느낌인데? 응. 진짜 예쁘다. 인테리어. 너무 좋아. 아침이니까 우리 브런치 먹을 거지? 응. 나는 제일 비싼 허니라페 잠봉 샌드위치. 이거 맛있을 거 같아. 이름이 어렵네. 나는 피그리코타 샌드위치. 오케이. 여기 또 남편님이 가보고 싶다고 해서 또 정해줬었거든요. 응. 고마워요. 나는 식당 선정은 항상 고득점이야. 근데 오빠는 진짜 좀 잘 고르는 거 같긴 해. 응. 와, 감사합니다. 어떡해. 너무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예쁜데? 우리 브런치 먹는 거 처음이지? 응. 대박. 그리고 이렇게. 말도 안 나오네? 너무 고급진 그런 느낌? 되게 예쁘다 이거. 사과에이드. 와, 나 이렇게 예쁜 에이드 처음 봐. 그치, 진짜 예쁘지? 아래 사과가 씹힌다. 미니 사과. 음. 진짜 맛있다 이 에이드. 어떻게 먹어야 되지? 손으로 집고, 입에 넣은 다음에 씹으면 될 거 같아. 그렇지. 진짜 맛있어. 나 오늘부로 브런치에 빠졌어. 여기 오면은 이런 곳에 오면은 아침에 이렇게 먹으면서 사진 찍는 거 있잖아. 이렇게 인스타 감성샷. 너 벌써 먹었는데 사진 안 찍고? 괜찮아. 이렇게 좀 하면 되거든. 여기는 안 보여. 꼭 몇 입 먹고 사진 찍더라? 그러니까. 봐봐. 난 이렇게 들고 있고. 됐어. 치즈 되게 맛있다. 그래? 이것도 맛있어. 이게 아까 피그 리코타 치즈인가 봐. 아 리코타 치즈 좋아하는데. 나 때문에 이런 브런치가 별로 없었거든. 신세대가 된 느낌이야. 오우. 오빠도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이구만. 나도 엔진. 오빠는 엑스 세대잖아. 왜왜왜왜왜. 바나나 맛나? 바나나 갈은 그 자체야. 하지 마 그 자체야. 이럼 에피치 떠나지 마세요. 좀 올라올까? 난 겨울에 오고 싶어. 크리스마스 때 눈 내리는 날. 너무 예쁠 것 같아. 이제 저희는 운니당길에서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요. 가기 전에 구름은 마을관리 이사장님과 간단한 인터뷰를 좀 하려고 왔습니다. 이곳에서 지금 기다리고 계실 것 같거든요. 빨리 들어가 볼게요. 저희가 이제 안에 들어와서 이제 이사장님을 이렇게 만났게 됐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시청자분들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은천동에 자리 잡고 있는 구름을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구름을 식당이고요. 저는 정예숙입니다. 만났게 되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가게가 마을분들이 함께 만든 곳이라고 들었거든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는 2018년부터 시작을 해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라는 걸 시작을 해서 저희 조합원 36명이 주축이 돼서 식당을 오픈하게 되었고요. 식당을 오픈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 직지에 체험 관람객을 먹거리를, 맛있는 먹거리를, 건강한 먹거리를 고려식의 목걸이를 제공하기 위해서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원주민, 마을 주민들이 연세가 높으신 분들을 위해서 따뜻한 밥 한 끼를 제공하며 있습니다. 그러면 더불어서 일자리 제공도 있습니다. 너무 좋은 치즈의 식당인 것 같아서 다음에 와서 꼭 한번 음식을 다양하게 먹어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식당에서 하는 음식 메뉴를 조금 소개해 봐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저희는 그냥 음식하면 그냥 비빔밥, 육개장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는 직지의 마을이다 보니 그런 설명감을 가지고 음식 문화 해설사와 함께하는 건강한 고려 음식 해서 합포유경 비빔밥, 집 가까이 있는 6가지 채소를 가지고 만들었다 해서 이름을 지었고요. 육개장도 병란도 육개장 이렇게 이름을 지어가고 있고요. 만두도 저희가 상하병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록의 그런 이념을 가지고 앞으로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기록 문화의 그런 정신을 가지고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번 놀러오세요. 여러분 많이 많이 놀러오셔서 맛있게 드셔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어제 오늘 옴니랑길을 돌아보니까 좋은 곳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옴니랑길에 대한 소개와 앞으로 어떤 곳이 되게 희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도시생들 사업 속에서 하면서 지금 기반을 다졌다고 하면요. 하면서 행안별 사업을 가져와서 거리 조성을 했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청년들이 정말 좋은 청년들이 사업가들이 지금 저희 옴니랑길에 들어오고 있어요. 그 옴니랑길에 들어오는 청년들을 위해서 저희가 그룹을 말관리 해제활동조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를 많이 고민해서 중서벤처기업 사업을 지금 동네상권발전소라는 것을 가지고 와서 청년 상인들에게 지속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게끔 기반을 다져주자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청년과 중년과 우리 동년의 문화를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서 지속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가고 있어서 거리를 보시면 거리는 북토부 사업으로 했고 조성은 행안부 사업으로 했고 지금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여름으로 노력을 하고 있으니 저희가 거리도 이뻐지고 청년들을 살길을 마련해주면 그로 인해서 더불어 우리 동네가 좋아지는 예뻐지는 그리고 거리고 또 여기서 휠림도 하고 기립도 해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앞으로 그룹을 아카데미를 형성하는 게 저희 구름을 내 상권의 꿈입니다 네 너무 멋진 이야기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9년 전염들이요 많이 오세요 많이 오세요 많이 오세요 짠 저희는 청주 울리당길 데이트를 재밌게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재밌는 데이트였어 2대 이상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청주우리당길에서 매달 다양한 행사와 고양이를 테마로 하는 투어 등 다양한 투어가 있으니까 많이 많이 찾아와주세요. 그럼 오늘도 재밌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